안녕하세요. 속구입니다. 오늘은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서 크게 변화된 점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모던 디럭스 시리즈를 소개해드렸을 때 티타늄 트러스로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 트러스로드가 변경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. 일단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 사용된 티타늄 트러스로드가 현재 SC-13에 사용된 그 트러스로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트러스로드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마틴 본사에서는 모던 디럭스 시리즈를 좀 단종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이 SC-13에 사용된 이 트러스로드 역시 매우 가볍고 그리고 또 모던 디럭스에 사용될 만큼 그 사이즈도 동일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가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는 기존의 마틴의 사운드와는 좀 다른 느낌의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. 한층 더 또렷하고 선명해졌으며 그리고 또 아주 큰 울림으로 많은 분들이 한번 쳐봤을 때 깜짝 놀란 그런만한 성량을 갖고 있죠. 이렇게 우렁차게 들릴 만큼 성량이 커져서 진짜 기타줄을 한 줄만 딱 튕겨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우 빠른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모던 디럭스의 특징입니다. 기존의 마틴의 스탠다드, 리이메진드된 스탠다드의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아 뭔가 부족한데 라고 느껴보셨다면 한번 이 모던 디럭스의 사운드도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.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의 다른 특징들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영상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지금까지 찰스님이 찍어놓은 그런 리뷰들도 있으니까 한번 사운드를 비교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. 혹은 직접 스탠다드와 좀 비교해보고 싶다 하시면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방문해주셔서 소리를 같이 비교해보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